아 참 진짜 어 근데 재밌는 건요 준호씨는 데뷔 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여자의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있네요 이게 진짜 연애를 안 해봤어요? 이게 연애 사랑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걸 그냥 그냥 마음이 들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계셨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가끔씩 만나서 밥 먹고 연락을 하고 지내도 그게 지속이 되진 않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아 이건 연애지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아이돌들의 공개 연애도 반대하는 쪽이라고 하던데 예 전 반대해요 이게 모든 공인들의 공개 연애를 반대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이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 이름 모르는 거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만약에 어떤 여자분이랑 뭐 A랑 B가 만난다 네 근데 A랑 B가 헤어졌다 근데 내가 나중에 B랑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이름 그렇죠 사람 이름은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굳이 뭐 알릴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대 연애 안 하고 싶어요? 연애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솔직히 진짜 조금 뭔가 확 끌리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처음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형이 스칼렛 요한스 그래서 못 만난 거 아니였을 때까지 그래서 못 만난 거 스칼렛 요한스는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스칼렛 요한스는 되게 좋아하고요 얼마 전에 다른 되게 나이 드신 배우분이랑 만난다고 하셨을 때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어요 쇼팬 잊었나? 아무튼 스칼렛 요한스는 어떤 면이 좋은 거예요? 허스키한 보이스 허스키한 보이스 그리고 또 또 어떤 이상형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꼽아본다면 어떤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? 내가 앞으로 연애하고 싶은 여자 진짜 부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는 여자 같이 있어도 말을 하면은 그게 무슨 아무리 이상한 헛소리라도 괜찮고 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서로 그냥 맞받아 치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진짜 말이 잘 통하고 친구처럼 그런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은 많을 텐데 찾아보면 아 많은데요 스칼렛 요한스는 아니 근데 눈은 높아야 돼요 눈만 높아서 제가 참 저도 브래드 피트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브래드 피트예요 한우씨 저 브래드 피트 참 좋아하는데요 브래드 피트 결혼하셨습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이니까 그럼요 이상형이요 자 준호씨에게도 내가 몇 가지 키워드를 드릴게요 이 중에 가장 인간이 준호와 가까운 키워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남성스럽다 멋있다 새침하다 속이 좁다 너그럽다 평범하다 엉뚱하다 즐겁다 전 다요 다 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없네요 저는 오히려 아까 효주 누나의 그때그때 달라요가 좀 두 분이 비슷한 면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본인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맞아요 진짜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준호씨는 제가 생각하는 준호씨는 즐겁다 해요 즐겁다? 이거 되게 좋은데요 준호씨가 현장에 오면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세요 늘 현장에 있는 영화 감독님 배우분들이 다 준호씨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이건 그거 진짜 괜찮은 건데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렇죠? 이쁜 받으며 촬영을 했어요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주고 또 예뻐해 주고 사람들이 그런 거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주니까 준호씨가 본연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렇죠 다 잘 챙겨주고요 특히 효주 누나가 진짜 옆에서 잘 챙겨줬어요 잘해라 잘해라 야에 이어서 아저씨가 개그라미 원래 이렇게 있는 분이잖아요 즐거워요 저도 효주 누나 때문에 정말 즐거웠어요 촬영장에 맨날 가고 싶고 내 촬영 아니오는 아 진짜? 가서 막 얼굴 보고 싶고